안녕하세요 김혜리입니다. 경북 경산시는 다음달 3일에 남천어린이 물놀이장을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 물놀이장은 도심 속 유아들의 작은 친수공간으로 간이물놀이장 3개소와 바닥분수, 몽골텐트,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는데요. 물놀이장은 8월 31일까지 무료로 운영하며 매주 월요일 및 우천시에는 시설관리 및 운영효율성을 위해 휴장합니다. 경산시 관계자는 남천어린이 물놀이장은 무더위를 잊을 수 있는 휴식공간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 지금까지 경북 네트워크 뉴스 전해드렸습니다.